자 이제 참가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레인 울산중학교 신채윤 2레인입니다. 광주체육중학교 류지우 3레인에서 준비합니다. 경기 경안중학교 김가윤 4레인입니다. 가좌여자중학교 정간비 5레인은 월천중학교 이수민 선수고요. 멋진 포즈를 한 번 또 취해봤어요. 6레인입니다. 강릉해람중학교 박효주 울산중학교 이지우 선수 7레인에서 뛵니다. 자 그리고 8레인 9월여자중학교의 이해솔 선수까지 정담비 선수가 4레인이죠. 정담비 선수가 중고 육상연맹 회장배회 대회 때 1학년부 금메달을 땄었고요. 이수민 선수도 충계 중고 대회 때 1학년부 은메달을 땄고 이지우 선수도 1학년부 중고 회장배회 때 은메달을 땄고 그래도 1학년부에서는 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시상대에 올라봤던 선수들이 3명이나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3레인의 김가윤. 출발했습니다. 400m 1학년부 결승전. 자 과연 앞서 말씀드린 출출 전국시다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런지. 자 현재 선두는 경기 경영장학교 김가윤 선수가 초반 페이스 그리고 4레인의 과자재정학교 정담비 선수 초반 페이스가 빨라요. 3레인과 4레인 김가윤과 정담비입니다. 선수들이 트랙에 이 미터 구간별로 해서 저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올 텐데요. 자 이제 코너 구간을 돌아 나옵니다. 역시나 3레인의 김가윤과 4레인의 정담비가 빠릅니다. 김가윤 선수가 조금 더 먼저 치고 나오는군요. 경기 경안중학교의 김가윤 선수가 선두. 김가윤이 조금 더 힘을 냅니다. 거리차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담비와의 거리차를 벌리고 있는 김가윤. 시즌 유일한 59초대였는데 자 이번에는 1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가윤 세 번째 들어온 이해솔 선수가 들어옵니다. 김가윤 정담비 이해솔. 역상 경기는 물론 순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그랬으니 기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가윤 선수가 유일하게 59초대에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좀 앞선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정담비 선수의 정담비 선수의 1분 2초 했었는데 1분 1초 28로 거의 뭐 0.1초 단축을 하는 오늘 또 기록을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이해술 선수도 본인의 기록을 0.1초 단축하고요. 이지호 선수도 그러네요. 이지호 선수도 0.1초 이상 단축을 했어요. 날이 선선해지면서 선수들이 본인의 최고 기량을 뽐내고 있는 이번 대회 1일 차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한 듯이 선수들이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많이 소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4명의 선수가 기록을 단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나오는 결승전 장면인데요. 상레인의 김가윤과 사레인의 정담비가 초반부터 아주 좋은 페이스로 잘 끌어줬고 300m를 지나는 지점에서 김가윤 선수가 조금 더 먼저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내년에 2학년이 되겠죠. 그럼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의 1분벽을 깨야 됩니다. 이 400m에서 1분을 넘어서는 것은 그렇게 큰 장렬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올 때는 목표가 순위가 아니라 마의 1분벽을 깨면 틀림없이 메달에 진입을 합니다. 1분 59주대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됩니다.